자 주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종목 상담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질문 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에 상담을 하는 겁니다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위한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의 코로나 백신 아닙니까 그죠? 그 이슈 때문에 강하게 반드시도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그냥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자 코로나 이제 뭐 팬데믹 끝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실외에선 마스크도 다 벗고 실내도 곧 추진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그 수요가 백신 수요가 더 뭐 커지기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은 주가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지저항대로 한번 먼저 체크해 보자면요. 여기 권역만 보셔도 무리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크게 무너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신 이슈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관심을 가지려 하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명확하게 드리긴 못합니다만 일단 관심 배제하시라. 자 수급은 좀 두르고 있습니다만 수급보다 좀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추세와 수급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립니다. 수급과 추세 이렇게 말씀 안 드렸죠? 가을님. 자 파파님. 수급과 추세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왜? 추세가 더 중요하거든요. 추세가 우상량으로 틀고 있는 종목이나 상승 초입이나 눌림목 구간에 그때 괜찮네 싶어서 옆에 봤을 때 수급이 괜찮으면 오케이 관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대전제가 하락 저점도 계속 깨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 9만4천원권이 무너졌을 때 눈물을 머뭇고 손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여기 그나마 버틴기든 접점이 깨졌기 때문에 그죠? 이거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면 반등 만약에 한다면 9만4천원권 여기 상당히 강한 저항 역할을 할 테니까 왜?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때도 매도 의견 제시할 테고요. 밑으로 만약에 더 쳐지면 이건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지금 당장 가지지 마시라. 그죠? 자 어느 때? 이 종목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내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바뀐다? 지지 못하고 여기에 저항 저항 그리고 여기 60일, 20일 마저 무너지니까 여기 지지하다가 어떻게 바뀐다? 그렇습니다. 무너지죠.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거의 주식이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가 깨지면 저항으로 바뀐다.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뀐다. 그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파맵신 자 파맵신은 현재 추세를 돌려내려는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 좀 다르죠? 아까보다 자 적어도 이 정도 구간 정도는 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속절업이 무너지다가 속절업이 무너지다가 이제 240일 하나 제외하고 좀 돌려내려는 시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지지 저항 먼저 한번 체크해 보자면 자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강하게 거래가 수반되죠. 이 이전에 거래가 거의 말라 비틀어졌는데 큰 거래가 서면서 자 상승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240일 하나 제외하고 이렇게 추세를 돌려낸 종목은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요. 자 이거는 연기금은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관외국인 최근에 그래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종목이니까 저쪽 가벼워서 워낙 등락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직전 고점대 여기를 그죠 전일은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4만 5천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이전보다 서면서 확 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장대 양본까지 나왔으니 내일이라도 추가 상승한다면 그죠? 하루만에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5만 5천5백원권인 240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구요. 자 그것은 여기 또 이제 저항권이죠. 그 저항권이 이 평선 저항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구요. 댓글을 한번 좀 봐야죠. 지인이 보유중인데 보유중이다 보유중이다면 그러면 보유중으로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목 말씀드렸고 자 과연 단가가 이 정도에 돌았을 때 이런 단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저기 위에서 물려왔다면 그죠? 참 상당히 낭패를 많이 봤을텐데 자 어쨌든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이렇게 한 번 더 치고 가면 그러면서 한 번 더 추가로 상승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밀린다면요. 충분히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기 여기 21건력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를 4,500원권을 뚫는 시도가 나와야 한 5,500원권까지 단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뭐나 가벼우니까 이렇게 툭 하고 깨진다면 이렇게 이전처럼 깨진다면요.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3,700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지금은 추세를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좀 흐름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텍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맵신이 만약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서 좋아 보였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박수권이었는데 이런 박수권이었는데 박수권이죠. 여기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조정은 여기 가볍게 여기 특히 돌파된 고점 부위면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추가로 가야 좋은 상황인데 그대로 꼬꾸라지죠? 완전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저점 권력도 지지가 크게 스트레이트로 무너졌죠? 올라가도 2600원 2700원 여기 권력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테고 강한 반등 기대해보기 좀 힘들 것 같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고요. 던저를 했어야 되는데 던저를 못하면 올라간 척하다가 추가로 더 밀리게 된다면 더 큰 폭락도 나올 수 있다. 가벼운 종목은 하락할 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반등시 매도 추가로 더 쳐져도 저는 매도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녹화 뜨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 돌려보면서 이렇게 관심 종목군을 다시 재세팅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특징이 태조위방원으로 대변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주도주 대장 성량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어느 정도 60일 인근에 조정 마무리 하려는 그런 구간들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LGN 솔루션 포스크 케미칼 등등등등 현대 일렉트릭 CS윈드 경험대 에너스 솔루션 등등등 그죠? SPG 이런 종목들이 여기 너무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지 못한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덥석 사면 안되고요.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 우선이거든요. 아까 추세와 수급이랬지 수급과 추세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보고 계신 분들 남겨봐요. 종목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그렇습니다. 시장이 먼저예요. 물론 시장 폭락할 때 아까 챙겨봤던 종목 중에 괜찮은 종목들이 몇몇 있기도 합니다만 큰 일부 종목이에요. 대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은 다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우선이고 그 다음 시장이 괜찮을 때 종목 그 종목 중에서 그죠? 괜찮은 업종 중에 추세가 꼬꼬라지 있는 것 말고 살아있는 돌려내려는 초입에 있는 우상량 초입에 있는 종목 그때 이 지금 포지션이 괜찮은 것 같은데 수급은 어떤가? 이렇게 해 들어가야 되지 중구 낭방으로 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살아있는 종목이 태조 이방원 중에 원자력은 무너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종목 중에 살아있는 종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 중에 신세계 그리고 현 신세계 그리고 호텔 신라 정도는 조금 조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 완전 추세 좋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종목 군들이 음식료입니다. 음식료가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엔터 쪽에 SM과 JIP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 이제 시장이 만약에 좋아질 때 아까 닥터K가 녹화 뜨기 전에 음식료 쪽을 한번 잘 보시라 말씀드렸으니까 빠르게 일단 보면 그쵸 시장 이거 폭락한 거 맞아요. KTNG 왜? 이거 추세를 돌려내고 눌리먹고 잘 지지하고 하니까 강하게 갑니다. 외국인 많이 사들어오고 기관들이 제법 사들어오요.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CJ제일재당 마찬가지 추세를 그쵸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외국 그때 딱 보니까 기관외국 사들어오죠. 연기금 사들어오죠. 아 이거 괜찮네. 눌리기 여기도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이거 좀 눌리기만 해봐. 시장이 좀 안정만 찾아봐. 관심 가진다 이겁니다. 농심도 전일이 좀 크게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살아있습니다. 삼량식품도 조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꼬꾸라 짓는가 하고 비교가 안되죠. 롯데제가라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고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옵니다. 그런데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런 부위가 이제 올라탔고 눌리목 구간이라고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정도입니다. 왜 정고점 돌파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올 때까지 12만 5천원권까지 정도는 조금 조정받아야 내가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수급 좋고 연기금도 들어오고 음식료는 관심 가져올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한번 볼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량주가 아닙니다. 개잡주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추세가 안 좋아요. 추세가 그때 보니까 기관외국인 그죠? 그 개잡주라는 그죠? 그냥 여러분들께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전환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량주 중에 우량주 맞죠? 그런데 지금은 우량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밑으로 땅굴 파면서 빠지고 있고 기관외국인 던지고 있고 연기금 계속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지 마라 그랬거든요. 올라갔습니까? 빠져요. 하이닉스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수급이 그나마 좀 덜한데 삼성전자는 거의 매도 아닙니까? 이거 하이닉스도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8만 7천원 이 9만원권 여기는 상당한 장황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저점 매수 하려 들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한번 봅시다. 네이버 땅굴 계속 파지 않습니까? 카카오 땅굴 계속 파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셀트림 삼형제 여기를 무너뜨렸습니다만 그죠? 베그젤마 이슈 때문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여기 이 평선 여기 18만원대 딱 하니까 241에 저항을 좀 받죠. 자 그래서 이거 한 번에 강하게 뛰어넘기보다는 여기서 저항받으면서 조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여기 구간 18만원과 16만원 구간에 박스꾼이 이루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정을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정을 작게 받아야 돼요. 최대한 작게 받고 여기 18만원대는 자꾸 터치하면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야만 한숨 돌립니다. 그래도 위에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기관행융수급 외국인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나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당분간 박스꾼 이룰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판단드리고요. 동의 같은 전략입니다. 셀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 여기 지지 박스꾼 여기 중간에 66,000원 여기를 얼마나 지지를 잘하고 잘 버텅겨줘야 추가로 반등하기가 용이하지 힘없이 푹 무너지면 되지 않는다. 저점 양종목 다 저점 무조건 지켜야 돼요. 셀티리온 제약 최고로 추세가 강하게 무너졌으니까 최고로 반등도 작게 하고 최고로 별로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다. 현대차 현대차 언급 안한 이유는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언급 안한 겁니다. 그렇죠? 지아무리 현대차라 하더라도 여기 권역에서 잘 지지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지죠. 올라가도 18만 5천원권 여기 강력 저항 또 올라가도 19만 강력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그렇게 잘 들어오던 수급도 같이 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죠. 저정 별로 안 받았던 종목들이 크게 저정 차이 실현 나오고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최근 시장의 특징 저점 땅굴 파고 있는 더 빠지는 게 특징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빠져요. 대체적으로 음식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엔터 이런 종목들이 좀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엔터도 보면 SM 크게 안 빠지잖아요. 물론 위에 대비해서 빠졌습니다만 이 밑으로 안 가있잖아요. 왜 그래도 올라타고 눌림목 구간 정도 되니까 기대감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있는 거고요. 수급도 괜찮잖아요. JYP도 한번 휘청했으나 재빨리 들어올리죠. 좋은 종목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대 미포조선 잘 안 빠지죠. 61인금 까지 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LJN 솔루션 반등 해낸다면 이제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는 권역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강하게 갔는데 재빅 스트레이트 많이 빠졌거든요. 포스케미칼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정받았던 고려아연 이런 종목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왜?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분들 현대 일렉트리 이런 거 안 죽잖아. CS 윈드 그죠. 안 죽죠. 파파님은 제 방송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전부터 관심 종목이고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종목입니까? 아닌 종목입니까? 물론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LG화학 이런 거 무너지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딱 던져야죠. 그죠? SDI 관심 가져라 했는데 이거 빠지는데 그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닥터케인은 뭐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지만 KB금융 금융 같은 것도 잘 버틴 기도가 무너지면 이거 가만히 들고 있으면 되겠냐고 손질할까 손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종목들도 있지만 그 그 이전에 언급했던 종목 중에 확률적으로 이 시장이 폭락 중에도 괜찮아 보인다 한 종목이 7대 3 정도로 더 괜찮잖아요. 그 종목들이 주도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끝도 모르고 저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잘못하면 앞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왜? 이거 뭐 좀 빠지니까 시장이 올라오더라 이런 그죠? 부분이 도구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죠? 아래윗골이 달고 이런 부분에서 반등 나올까 싶어 들이댄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아래골이 달면서 반등 반등하려 할 때 저점 매수한답 한답시고 들어간 분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아주 작게 뭐 한 번 두 번 들어갔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제법 강하게 실어버렸다면 지금 박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이 여기 2420 위로 이렇게 넘어가고 늘려주는 이런 시점 그때도 여기 위에 저항이 엄청 있습니다만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시장 낙판하면 절대 안된다. 딱딱해 있는 이날 인버스 이야기 했습니다. 방송 딱 들어가 봐요. 인버스가 펴져 있죠? 딱 그럽니다. 그러면서 가을님이 들었네. 이게 추세가 딱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야기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평선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날 했어요. 이날 이평선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이평선의 성질이 수렴하면 확산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산되려면 이평선 다 밑으로 하락 추세 초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확산된다? 떨어져야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평선 꺾이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확산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나요? 안 했나요? 결론은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거 빠진 걸 맞췄다 안 맞췄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포인트의 시장이 왔을 때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네 모든 이평선 내 머리 위에 다 있고 딱 붙었네 이러면 확산되는데 더 빠질 수 있는데 위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면 공부가 돼 있지 않은 거고요. 연락이 사들어오다가 이제 손들기 시작하죠. 개인이 미국 시장 한 번 볼까요? 미국도 참 반등을 한 번쯤 해줄 만도 한데 결국은 나스닥도 어저께 좀 반등하려다가 그대로 쳐져버리고요. 다운은 전자점 다 깼고요. 나스닥 내일 더 쳐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더 쳐지는 게 너무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냥 힘 한 번 못 쓰고 쭉쭉쭉 내려옵니다. 안전 소식만 가득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계속 신고가 갱신해 나갑니다. 1440원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TV에서 시나라 까먹는 소리로 지금 선전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가 벌써 여기 정도부터 여기 정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의미가 없어. 이거 안 두드려 맞잖아. 적어도 30% 세이브는 됐을 겁니다. 그때 던졌으면 지금 던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손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은 더더욱 그냥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계속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까지 버틴 기구 가지고 계신다면요. 그렇죠? 반등할 때 적어도 반등할 때는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못 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라도 올라올 때 그렇죠? 비중 반등시마다 비중 줄이시는 게 현명한 투자고 올해 안에는 시장 졸리가 확률이 엄청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넋놓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시장 좋아질 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대응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렇죠? 넋놓고 그냥 잠깐 떠나만 잊자. 그거는 지키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다음에 시장 반대할 때 잘해낼 확률은 또 많이 낮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한 번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보드나님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나도 안 받으세요. 나도 한번 받으세요.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숍 행정 새 기어釣배 Kim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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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